1. 법률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 2.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지대하고 그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기에 오랜 수기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권을 대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헌법까지 고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선택하여 주권을 빌려준 국민들을 위해서 신중히 입법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더욱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고치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합의 끝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967년 68부정선거로 국회의석 총 175석 중 개헌정족수 117석을 훌쩍 넘겨 129석을 차지한 당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은 1963년 제5대 대선과 1967년 제6대 대선에 이어 1971년 제7대 대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68부정선거 바로 다음 해인 1968년부터 일명 3선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공화당은 당 내 주도권을 놓고 당의장이자 명실상부 정권의 인자인 김종필과 김송곤을 비롯한 사인체제가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대통령비서실장 이후락 등이 김종필을 견제하며 박정희 정권의 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 안팎의 김종필 견제 세력들이 합세하여 제2피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한국국민복지연구회를 반박정희 정치조직으로 둔갑시켜 1968년 5월 김용태 최영두 송상남 등이 당에서 제명당하고 김종필 마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했던 일명 국민복지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은 참선 개헌에 미온적이었던 김종필 세력을 몰아낸 직후 손수당을 수습하며 김종필의 후임으로 오랫동안 이승만의 비서 역할을 도맡으며 대한민국 초대 내무장관까지 역임했던 윤치영을 당 의장서리로 임명했고 당 의장서리에 오른 윤치영은 당내에서 제2피 세력을 몰아내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인체제 세력과 발맞춰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비호 아래 본격적으로 3선 개헌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68년이 지나고 1969년 1월 벽두부터 당 의장서리 윤치영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복지회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로 제명한 의원들을 다시 포섭하여 개헌정족선 확보를 위한 민주공화당의 공작이 시작되었고 이에 3선 개헌의 당사자이자 당 총재까지 겸임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를 일축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국민투표를 비롯한 개헌에 대한 일정까지 공표하며 집권여당이자 의석을 압도적으로 확보한 제1당으로서 3선 개헌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1야당 신민당은 당내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개헌저지 5인특위 구성에 이어 정정법 해금 인사들을 비롯하여 제야학계 종교계 인사들 및 학생들까지 함께하는 개헌저지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며 민주공화당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1969년 초부터 3선 개헌을 놓고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간의 공방으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던 국회는 당시 문규부 장관 권호병의 불손한 행동과 폭언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지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 권호병은 박정희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학생들의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길 바랬던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으로 문규부 장관에 임명되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발맞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엄벌한 공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등극했고 개헌 국면에서 3선 개헌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자 문규부 장관에 다시 임명되며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1969년 2월 초 국회 국정감사 도중 야당인 신민당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퇴장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내뱉었고 이는 곧바로 정치 문제화가 되며 신민당은 남은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문규부 장관 권호병에 대한 인책 파면을 요구했으며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호병에 대한 신임을 이어가자 이윽고 신민당에서는 문규부 장관 권호병에 대한 해임권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은 신민당이 제출한 해임권의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재석 총 152명 중 41명만 표결에 참여한 신민당의 표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규부 장관 권호병의 해임권의안이 재석 총 152명 중 찬성 89표 반대 57표 기권세표 무효세표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48 학명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신녀 성향의 원내 교섭단체 정우회 마저도 해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집권여당 인 민주공화당에서 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소 48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이에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반당분자들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단할 것을 엄명했고 48 학명파동이 있은 지 일주일도 안 된 1969년 4월 14일 민주공화당은 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딸수 의원 등 학명 핵심 주동자 5명을 제명했습니다. 48 학명파동의 주동자로 당에서 제명 당한 의원들 대부분이 194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이미 당을 떠난 김종필과 가까웠던 인사들로 민주공화당 초대 총재를 역임한 정구영을 비롯해 jp세력 뿐만 아니라 이른바 당내 구주류 세력이라 구분된 의원들 까지 3선 개헌에 반대하며 당 총재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에게 항명하는 상황에 까지 직면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당 의장 서리 윤치영과 김성곤을 필두로 당시 당내 주류 세력을 이룬 4인 체제만으로는 당을 일치단결 시켜 개헌까지는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신이 직접 내쫓아 정계 은퇴까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종필을 다시 회유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고 결국 다시는 정치판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훈련이 떠났던 김종필은 국민복지회 사건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69년 4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영도를 지지한다며 언제 3선 개헌을 반대했냐는 듯 180도 입장을 받고 오히려 반대하는 인사들을 설득하는 등 개헌 찬성표를 확보하는 작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을 시작으로 1969년 4.8 항명파동에 이어 김종필의 3선 개헌 지지까지 당내외에서 치열한 권력암투 과정을 겪으며 가까스로 전열 정비를 마친 민주공화당은 연초에 그러했듯 당 의장설이 윤치영의 박 대통령의 영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으로 3선 개헌에 대해 다시 분위기 몰이를 시작했고 이에 제1야당 신민당은 민주공화당 의장설이 윤치영의 기자회견에 대해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으며 제야 인사들과도 투의를 결성하는 등 개헌 저지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선 개헌을 놓고 양당 간의 공방이 점차 치열해진 무렵 모두가 경악할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9년 6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한 정부 강요 들을 앞에 두고 당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라 규정하며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를 필두로 자행되는 각종 탄압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자 했던 3선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주장한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에게 정확히 일주일 후인 1969년 6월 20일 대한들이 퇴근 중인 그의 차례 습격한 일명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가장 각을 세운 인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며 제1야당 신민당의 원내총무 까지 역임하고 있는 김영삼을 테러 하여 제거하거나 겁박하려 했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자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당시 3선 개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테러 소식부터 끝끝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 또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국회에서는 양당 간의 대립이 더욱 극심해져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은 거리마다 온통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함성 소리와 최루탄 연기로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강제로 막기 위해 사실상 서울시내 대학교가의 휴교 조치를 내렸고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이 일단 국회에서 발의되면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겠다는 긴급 담화를 통해 연초에 아직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기자회견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했으며 김영삼 초선 테러 사건 직후 공전 중인 국회에서 개헌을 더욱 밀어붙이기 위해 김종필 김영욱 등과 648기 동기이자 5.16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 출신 오치성을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에 임명하고 전임 총장 길재호의 사퇴와 함께 당내 쇄신을 위해 당원 93명을 제명시키는 등 당을 전격적으로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이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국회 내에서 개헌을 조속히 발휘 시킬 것과 함께 개헌의 정당성을 정권의 신입 여부와 함께 묶어 국민 투표로 결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총 7개 항목을 공개적으로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정부와 당을 총동원해 3선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 제1야당 신민당은 제야 인사들과 힘을 모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개헌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으며 대학교를 중심으로 불타올랐던 학생시위 열기는 어느덧 고등학교에까지 이어져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 고등학생들까지 연행되고 당시 학생시위의 중심 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적하는 등 점점 양측의 대립은 깊어져 갔습니다. 1969년 7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과 다시금 만나 국회 발의 직전 당내 의견들을 가다듬어 수렴해 줄 것을 부탁했고 바로 다음 날인 1969년 7월 30일 민주공화당은 의총을 통해 대통령 3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8월 초에 발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실 이날 의총에서는 향후 국정을 크게 유동치게 만들었던 굵직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당내에서 개헌 반대파의 대표격인 이만섭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3선 개헌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까지 고문마저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남산 멧돼지 못지않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의 해임 등을 개헌 찬성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며 당시 김영욱 이후락 등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당내 의원들까지 개헌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극적으로 당내 의견이 3선 개헌 발의로 의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섰어야 할 신민당에서는 소속 의원 성낙현과 조응만 등이 변절하여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우푼 일이 발생했고 신녀 성향의 원내 교섭단체 정우회에서도 소속 의원 총 12명 중 10명이 개헌 지지 서명에 참여했으며 결국 1969년 8월 7일 민주공화당 소속 총 109명 중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응만 연주음 의원까지 총 121명이 참여한 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신민당은 개헌안 이 발의된 날부터 연일 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채 천량홍성을 하며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로 진행되는 것을 밤낮 구분 없이 버티며 저지했으나 이 와중에 민주공화당 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 마저 발의했으며 1969년 8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몰래 1분 만에 자신들이 발의한 국민투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집권여당 인 민주공화당의 날치기로 인해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되자 3선 개헌에 대한 이슈는 국회에서의 정쟁보다는 국민투표 쪽으로 옮겨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위해 각종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일 거리에 나와 3선 개헌 반대를 외쳤던 학생들의 왜 우리는 이래야만 합니까 올부지지며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행여나 제자들이 다칠까 타 이르고 달랬던 스승마저도 말문이 막힌 채 울음을 터뜨리며 뜨거웠던 시위 열기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1969년 9월 6일 가뜩이나 적은 의석수의 소속의원 3명까지 배신한 신민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둔 채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마지막 저항수단이자 견절한 새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당해산 이라는 자폭작전을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9월 9일 마침내 3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도시 50분경 민주공화당 정우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신민당을 배신한 의원들 3명까지 총 122명은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본래 3선 개헌안은 1969년 9월 13일 국회에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되었으나 신민당 의원들이 국회 단상을 점거한 채 자정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투표를 저지하자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 의원들은 자정이 넘어 국회가 사내된 후 반도호텔 등 국회 근처 곳곳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국회 재산별관으로 이동하여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몰래 자기들끼리 수분만의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으로 당시 국회의장 이유상은 의사봉이 없자 주전자 뚜껑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려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는 등 그야말로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연이은 기만과 날치기로 결국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선 개헌안이 국회에서까지 통과되자 모든 이목은 국민투표에 집중되었고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농촌에 야당인 신민당은 도시에서 총력을 다해 세력들을 결집시켰고 마침내 1969년 10월 17일 3선 개헌에 대한 찬반을 놓고 전국적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며 투표율 77.1%에 찬성 755만 3,655표 65.1%에 반대 363만 6,369표 31.4%로 3선 개헌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제5대 6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7대 대통령까지 선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시 정세는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불거졌던 국민 복지회 사건이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을 비롯해 이만섭 의원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딜에 의한 후폭풍으로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